지금 내려갈 공간으로 내려가는 까마귀들이 까빡하게 보이진 않아요. 아까 갔었는데 칫참이 찍혀요. 오늘 왠지 기분 좋아, 명동 가는 전철 타고 서울 명석에 가점대, 아, 공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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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, 저 저기 가면 문 안을 좀 서랍습니다. 뽀동뽀동 소리 나죠? 아, 멋지죠. 온다운 충격입니다. 돌다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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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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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울리는게 좋다. 랩치즈 톨당띠 신경입니다 신경대 성비였지만 기분은 좋아 무엇이 내 맘에 들면 아이씨 빈텔 이 동등은 아이쇼 빈텔 남대문 동대문 아이쇼 빈텔 이 기분 아무도 몰라 아이수 빈텔 아이쇼 빈텔 아이쇼 빈텔 아이쇼 빈텔 아이쇼 애 messenger 네 아이쇼 오리야, 오리. 오리야, 오리야. 오리야, 오리야. 오리야, 오리야. 하지만 기분은 좋아 무엇이든 내 맘에 들려 아이쇼핑해 명동 눈은 아이쇼핑 듣진 않더니 남대문 동대문에 아이쇼핑 거죠 이 기분 아무도 몰라 아이쇼핑 너무 할 뻔히 배가 고프다 등호버니나 삼아 꾸며있어 쇼핑 끝내자 쇼핑 끝내자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참 좋아 오? 재밌어 아이쇼핑 추천드립니다 요새 2,000년만이 있습니다 오늘 왠지 기분 좋아 영동가는 전철 타고 서울명소백화점에 는 여기 아이쇼핑 가짜 고주머니 통기 없지만 기분은 좋아고 아 눈이 삐쳤어요 솔직히 재미가 있어요 내가 곧 부닫고 붕어빵이나 사 먹으면서 쉽게 끝내자 조금씩xa국 다음 주에 와 당연히 1 조금씩 3 4